소니코리아가 RX 시리즈 신제품 RX-ZERO2를 출시했습니다. 소니코리아는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레이어 57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RX-ZERO2를 비롯한 카메라 시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신제품 RX-ZERO2는 가로 5.9cm, 세로 4.05cm, 폭 3.5cm의 초소형 사이즈에 132g의 무게의 초경량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또한 1.0 타입의 적층형 1530만 화소 엑스모어 RS-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초소형 카메라로 비욘즈X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2m 높이 낙하 충격과 200kg의 무게를 견디는 내구성, 4K 동영상 촬영, 180도 플립 LCD, 손떨림 보정 솔루션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무비 에디트의 애드온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전송하면 촬영 중 수집한 추가 정보를 처리해 짐벌로 촬영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리전트 프레이밍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영상 종행비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니만의 카메라 노하우를 반영해 최대 960fps의 슈퍼슬로우 모션 촬영, 비압축 4K HDMI 출력, 프로시 레코딩 등 영상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피처 프로파일, S-Log2, 타임코드, 사용자 비트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Rx-Log2는 최대 3만 2천분의 1초의 왜곡 방지 셔터 속도를 자랑합니다. 초닥 최대 16연사로 찰나의 순간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포트레이트 포토그래터들로부터 포함된 소니 IAF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반셔터만 눌러도 피사체 눈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IAF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소니 코리아는 내달 1일부터 소니 스토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Rx-02 예약 판매를 실시합니다. 공식 판매는 내달 15일부터 소니 코리아 매장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